예쁜 아가씨 뭐죠? 왜 기분이 안 좋아? 언니요? 왜 그렇게 말투가.. 그래? 그림자죠 근데 나는 앞머리 없는 게 더 좋아지만 있는 거 더 귀엽다 언니한테 귀여워 보이려고 뭘 보셨어?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거 같은데? 오 잠깐만! 나 안 뚫으면 나갔다! 나 안 뚫으면 나갔다! 나 뭐지? 나 왔다! 나 왔다! 아 시골져봐 뇌지니까 긴장돼 왜 이래? 나이스! 나이스! 지금 살짝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저를 리허설 해봐 주세요 애교예요 리더의 애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리더가 너무 잘해도 인간미가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예시 이러면 안 된다 모드의 애교 아이들 클럽 잘 살려주시요 안 된다 경이로는 미래 후우 괜찮으셨어 아니 아까 힘들었던 거 굉장히 이거 제대로 이거 진짜 살 테니까 제대로 해 아 어떡해 왕복이 나랑 진짜 기말을 안 했어도 나한테 이렇게 인상하지 않았어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아 깨끗하다 여러분 이곳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왔던 데예요. 저기 입구에 저희가 어제 왔던 어제렛. 저희가 작년에 사인을 했던 액자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작년에는 루나로 왔지만 이번에는 루나 어셈블로 왔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수 언니 거의 꾸미 수준으로. 제가 피해를 앉아야 되는데 유언니가 3분 2를 앉아있고. 진짜 엉덩이 켜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상 빌려니 많이 티 안 났더라? 아 진짜. 진짜? 아 무슨? 언니 그거 한 번 이야기 하셨어. 그래. 많이 나왔어. 1, 2, 3.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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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곡은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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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잊혀진데 그 여름 아래 남긴 발자국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어둠에 눈뜬 날 날 너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들은 이미 같지 않은 너무나 먼 공간으로 사라졌어 everyday 조금만 하이 비어누샘베 너를 다른 공간에서 만나 색을 더하고 피어나려 해 넌 내 골일째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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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시작된 우리의 계절 그러니 우리는 유가 그 속에 피어난 병원 그저 피우니 숨이 없이 비어진 널 그 곁에 있는 걸 몰입해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내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베베베리 스테이 너무 좋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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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손을 잡고 멋진 춤을 출별 때 날 꽃보다 더 화려하게 넌 다시 그 길절이 오면 막혀서 웃는 놈을 들어 오늘의 길에서 웃을 때 죄송해요 왜요? 왜? 왜? 왜요? 아 고우시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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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저기요 공개할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저 올해도 오늘 나름 얼굴을 잘라주세요 아 네? 잘라달래요?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요 제가 오늘 캠 담당이고요 이제 다운도시 애틀란타로 이동하려고 버스 탔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갈 거예요 아니 혜지 언니 혜지야 나 가방 샀다 버스 안에는 시끌벅크가죠 이게 저희 루셈블의 버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끝 기분이 좋으세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걸 몸으로 표현해보세요 네 아니 예쁜 척 하지 말고요 좋습니다 아이스크림트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왜 말을 듣고 있지?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탈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 그 심장에 둥 떠다가 내려앉는 게 그 느낌이 조금 무섭기도 하다가도 조금 신선해서 좀 재밌어요 저희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길을 잃었다 우리 크루분들은 길치가 아니신가요? 저는 길치는 아니고 근데 길을 잃을 땐 있지만 길치는 아니에요 저는 지도를 저는 잘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버스입니다 버스 한번 타볼게요 네? 저희랑 랜드마크 같이 가야 돼요 어디 가요? 랜드마크 여기를 타지 마요? 네 어디 뭐 타요? 저희는 여기서 따로 우버블로 좀 할 거예요 민망 크루들도 알다시피 저는 콜라밖에 안 마시는 콜라인간이잖아요 이 정도면 몸 안에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저는 이번에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서 코카콜라에 대한 역사를 제가 한번 깊게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애틀란타에 먼저 일단 애틀란타에 먼저 루셈블이 왔다는 그걸 찍었고요 저도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서 이 깃발을 꽂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 정복하겠어요 다 있네 다 있네 언니 비비언니 보안언니 혜주언니 나 크루 크루 고고고고고 오 되게 코카콜라 변이 딱에 있다 병뚜껑 야 드디어 도착한 파로다이스 야 봐 눈앞에 새롭게 열릴면 보여준 내 티켓 그래서 모두 그대 그대 이 1, 2, 3, 4, 5, 6, 6, 7, 6, 7, 6, 5, 4, 3, 2, 1 1, 2, 3, 4, 5, 8, 9, 9, 10 Her hairald like she was real My mom's back Do you want anything to look? We, we, we're talking 너와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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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Who do you?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Lucky, lucky, 때 마침 피어난 Bloom, time, take it, take it, 그러니 질겨지 어디로 도칠지 아무도 모르지 어느새 더 깊이, 몰아치, 익힐링 한껏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걸어가도 갑자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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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쌍이 inclusive, overcome 맛있어 맛있어 저희 일단 사진을 찍었고요, 여진이랑 저랑 배경을 합성해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립톡을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핸드폰에도 블랙이라서 이 블랙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치 제로콜라처럼 또 저는 이 병따개를 샀어요 뒤에 이제 병따개고요 그리고 컵을 샀어요 컵은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없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까부터 그 앨범 판매량 때문에 되게 막 엄청 많이 앨범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크루한테 너무 고마워서 오늘 하루 정말 기분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어? 어? 황과 루셈블 화면에 춤을 어떻게 해, 춤 하이 나와! 나와! 나왔다! 와우 왔다 언니 왜 맞았지? 우와 언니 언니 마음사람 뭐야 왜 담비가 왜 나와 담비가 생겼잖아 언니가 담비가 사진인가? 3천만원 써除기 사장님 write 좀 이상하게 그렇죠 공연 전체 시간이 응, 시간을 줄이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매일 바꾸지는 않아도 그냥... 아니면 오늘까지는 똑같이 하고 다음 도시부터 가.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예쁘게 자켓 촬영을... 네! 저 우리 언니한테 김을지 형. 네! 누구야? 매니저님! 매니저님! 김현 씨! 김현 씨! 이곳은 아틀랜타입니다. 오늘 저의 컨셉은 뭘까요? 다들 오늘 머리를 깜찍하게 한 거 있죠? 우리 언니 양갈래하고 여진이 머리 리본 달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이브리 라빈이에요. 현진 언니는? 아틀랜타와 맞게 코카콜라 레드 리블 코카콜라 면 나지. 코카콜라 굿즈에서 산 코카콜라 무드 티랑 세트 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소해요. 가지고 계속 먹기만 하고. 미역국은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왜냐? 탄수화물 안 먹고 미역 먹으면 위에서 불어요. 다이어트. 저 핑계 핑계. 여기 의견에 토다실 분 계신가요? 저랑 한번 만나실래요? 여러분 염분 자체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염분을 지속적으로 먹고 그 국기가 유지가 된다면 그게 살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한 끼 정도 염분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설탕과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지 염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다이어트학과 손혜주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문제로 토달고 싶으신 분은 당장 제 눈앞으로 오세요 너무 무서워 그냥 칠해서 나 혼자 이러고 있어? 괜찮아 그냥 거기서 천천히 걸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그래 아니 그냥 댄스 언니랑 같이 빠지고 같이 들어오면 안 돼? 네 언니가 둘이 같이 들어오는 그거를 한번 봐주세요 방금 맞춘 타이밍으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괜찮아요? 나도 되게 웃기다 아 이렇게 하고 빠지고 다시 하하하하 그러면 좀 웃기죠? 그러면 느린 걸음으로 오지 말고 그냥 그냥 빠른 걸음으로 오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어차피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쉽게 끝날 거 같아 근데 영어로 하는 거는 약간 어감이 달라요 하이 아이 고원 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도달이 세게 끝 서둘러 또 기억해 줘 우리만의 코드 get it over with it 이제서야 장미 always 손에 젖어 I know we just never over land baby 밤색 빨간 하늘이 향해 더 들릴 그 순간 시작된 마주 기분은 all so right 박지는 술을 가끔은 싸워할 순 없어도 인생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 We've got our culture 그래서 화면 이렇게 예쁘게 촬영을 한 분이라 우리의 여전히 노랑이 옆에 이 지진 끝날 진정된 도시락 todas vagyis I'm proud 작년 저희 투어에 있을 때 봤는데 이렇게 꾸어주시는 거예요 저기는 당신이 울렸군요 You made her cry 또 많이 힘든 시간들 지나고 완전히 저거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 아직 공연이 나갔어. 지금 있어, 한 번씩 하고. 3, 2, 3, 2, 1. 자, 내려옵시다. 애틀랜타 고! 이제 팬미팅 앤 믿업하러 가요. 해보셨어요? 감동적이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다음 무대를 위해서 꼭꼭 참았답니다. 진짜 언니는 속세에 찌든 사람이야. 무슨 소리,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아틀랜타 크루들 잊지 못할 것 같고 아까나 이달의 소녀. 근데 우리는 이달의 소녀 겸 루셈블 겸 여러분들도 오비 겸 크루 겸 근데 저는 처음에 갔는데 이제 크루가... 또또또또또 아악! 아악! 저는 지금 시카고에 가려고 왔습니다. 가는... 동안까지 가는데 저 냈어요. 어... 저는 뭘 할 거냐면 레어펄을 끼고 노래를 들리려고 합니다. 보통 공항까지 한 한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자고 나와서 안 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악! 너무 좋아. 저희는 트레이 타러 왔습니다. 이제 열차 와서 타보겠습니다 제 옆자리에요 너무 뻔하다 아 이거 뭐지? 날 꼬스로 잡고 인식하러 가세요 아 다 같이 시작하네요 인물이다 나는 인물이고 너는 오! 저는 꼬스로 시카고도차 여기 생각났어요 시카고 시카고 오늘 랜드마크 촬영을 안가서 여기 주변에 맛있는 시카고 피자랑 시카고 언니가 좀만 예쁘게 입어줬어도 제가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와요 여기 와야 찍어주세요 됐어? 조심히 찍어줘야지 이러려고 클라우드 게이트랑 네이비 피어 오 좀 외웠네 검색해봤어요 네이비 피어 궁금해가지고 저는 여기 관람차 있는 것밖에 모르는데 관람차랑 회전목마 이렇게 왔는데 공연 때문에 목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내일 관람취기 너무 귀여워요 아 저희는 이것만 보고 왔거든요 사실 챌린지를 찍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공사 중이라네요 그러면 아쉽게도 그냥 옆에서 찍죠 이거 인스타 검정색 공사하고 있는데 밥에 미쳐있어 배고프구나 배고파요 아침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아침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한 7시 저.. 7시에 먹고 지금 지금 오후 4시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저희가 가는 곳의 이름은 지오다노스 피자인데요 다 왔습니다 차가워요 차가워요 입구가 어디지? 아유 웨이팅 있나본데 하이 다 어디 갔어요? 밖에 오다가 따라오다가 없어졌어요? 어 웨이팅 걸어놓고 나왔는데 같이 오시던 일행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직진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사라졌지? 직진밖에 안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ㅎㅎ 그렇게 산 찍어줘요 맨날 covert 여기까지 으 30만원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산 거죠, 이거. 롯데볼들에 엄청 높은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못 봤어요. 그거 빼고는 딴 거 다 샀는데 이거는 낮아서 할 만할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아, 짜릿해. 아, 갑자기 긴장돼. 리비 이거 채웠어요, 허리? 리비 죽을려고 작전했네. 오, 이거 엄청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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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